반갑습니다. 파란 리본TV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다 큰 자녀 사가지 코칭, 또 왕이 된 자녀 사가지 코칭, 다 큰 자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는 코너이고요. 오늘은 52번째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요?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훔친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부모 돈은 훔쳐도 죄가 아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중2가 된 아들이 지갑에 손을 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뭔가 모르게 돈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몇 번 의심을 해보다가 결국 확인을 해보았더니 중2 아들이 돈을 빼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가 혼을 내고 있는데 이때 아이의 태도가 반성의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뻔뻔하게 나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것은 도둑질에 해당하지 않는데 그건 절도가 아니래. 그래서 엄마가 절도 부모로 신고해도 나는 잡혀가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도리어 큰소리치는 아이. 뭐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가 한술 더 떠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평소에 용돈을 넉넉하게 주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 사실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은 이 발달 과정에서 어디 있는 어떤 정상적인 코스다. 뭐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일반 아동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입니다. 보통 초등 고학년 정도일 때 돈의 가치나 돈의 효용성을 인지하기 시작을 하고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수 있는 적어도 돈을 들고 나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부모 지갑에 돈을 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극히 정상이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부모는 교육의 기회를 만드셔야 되고 경제교육과 또 도덕교육 경제관념과 도덕관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죠. 어쨌든 아이가 범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더라.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게 어떤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는 그 주도 면밀함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만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조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라고 겹다옴표까지 해서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네 말 맞다나 자식이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실정법에 해당되는 그런 관점이고 그런데 너는 지금 도덕법과 양심의 근거에 볼 때 심각한 죄를 범했다 이미. 네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부모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는 것은 첫째, 네가 부모를 우습게 안다. 내가 함부로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네가 부모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 상전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신의가 있는데 너는 그것을 저버렸다는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만약 엄마가 어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 네 지갑에 돈이 있을 때 네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돈을 임의로 꺼내서 썼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했거나 혹은 사후에라도 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을 거다. 그런데 너는 사전 동의는 물론이거니와 사후에도 어떤 이야기도 한 적이 없다. 또한 너에게는 이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돈을 이미 지급을 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그 범위 이상의 돈을 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저버린 행위가 된다. 이렇게 답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 엄마가 그 겹단표에 쓰여진 그 문장을 수십 번 반복해서 얘기에 전달을 했겠죠.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지갑에 손을 댄 이 행위를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깨달음의 어떤 시간으로 만들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페널티를 적용해야 됩니다. 용돈은 권리인과 동시에 관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는다는 말은 아이가 기본적인 피딩에 관계된 것들은 다 부모로부터 받고 있고 아이가 또래 집단 즉 사회화 과정에서 즉 사회성을 위해서 그렇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기 품위 유지비를 필요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돈이 용돈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용돈을 받았으면 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관리에 대한 의무 이행은 커녕 도둑질까지 했다면 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억지 논리까지 들이밀다면 그 아이는 용돈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 훔쳐서 얻은 돈은 쉽게 얻은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의 무게를 잃을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훔친 돈은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슨 탐닉하는 그 무엇에 쓰거나 게임 머니로 쓰거나 어쨌든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그런 곳에 돈을 쓰는 거지 정당하게 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자신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돈이어야 자신도 떳떳하고 또 그렇게 수고를 동반해서 얻은 돈이어야 쓸 때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수고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돈의 가치도 알고 쓰임새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유대인들은 참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부모 지갑에 손을 대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